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해석은 김비철. 안녕하세요. 김비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서 문장 해석의 원리를 수업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는 중인데요. 학생들 중에서 어려워하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현장 학생 말고요.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다른 수업한테 질문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질의 답을. 그리고 나서 이거 캐스트 꼭 찍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제 강좌 내용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빼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문장 해석은요. 정말로 규칙만 딱 정리하면 끝난 거예요. 이제 정리했으면 체화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딱 테마를 딱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바로 as입니다. 저랑 진짜로 20분 안에 모든 as 해석을 끝낼게요. 이게 가능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학생들이 as 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여러분도 알 거예요. as 하면 떠오르는 뜻은? 그렇죠. 여러 가지예요.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as 하면 뜻이 많잖아요. 그중에 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험생들을 쭉 가르치면서 느낀 게 자기가 as 해석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질문하는 학생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그럼 몰랐으면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 제 교재 하나에 넣어버렸습니다. as 해석은 20분 안에 끝내자. 끝날 수 있으니까. 자 뭐냐면 as를 제가 우리 조교들을 이용해갖고요. 자 이제 애들한테 한번 시켜봤어요. 야 2019학년도 수능에 우리 as 몇 번 나오는지 한번 검색 한번 해볼래? 자 오늘 결과 알려드릴게요. 정확하게 2019학년도 수능에 as는 45번, 45번 나옵니다. 자 정확하게 여러분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28문제예요. 리딩 파츠가 28문제입니다. as가 몇 번 나왔다고요? 45번. 그럼 확률적으로는 문제 하나에 as 두 개는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수능을 볼 때 as 해석을 제대로 안하고 얼렁뚱땅하는 습관을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어쩌면 정말 수능 보는 그날도 얼렁뚱땅 해석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그 부분이 하필이면 답의 근거 부분이라면 그것 때문에 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as 특강 하나 해드릴게요. 자 as는요 철저하게 뒤에 구조가 해석을 정해줘요. 다시 as 다음에 있는 구조가 정해준다. 뭐냐면 제가 지금 제목을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첫째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자 이런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 그냥 제목을 진짜 몰라도 해석은 전혀 이상 없어. 이런 as를 접속사의 as라고 불러요. 그런데 접속사라는 제목을 몰라도 해석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요. 이때만 가짓수가 많습니다.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에만 뜻이 수능 범위에서 4개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4개는 7년 동안의 6월 9월 수능과 EBS가 연계해 내고 나서 이후에 모든 기출 문제를 얘기합니다. 수능 범위는 이 4개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as의 18번 뜻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반드시 나오는 뜻만 정리하신 다음에 그걸 넣으시게만 하면 돼요.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요. 뜻이 4개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 딱 이 4개 중에 하나로 넣으시면 돼요. 물론 이것만 개수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정말 쉬워지거든요. as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 자 20분 안에 암기하게 해드릴게요.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 2회문 갑시다. 쉬운 걸로 먼저 해볼게요 제가. 그가 일어났습니다. 아 그가 왔습니다. 주어 동사가 있네요. 그건 무조건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이에요.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연설하고 있을 때 두 번째 예문 우리 안 갔습니다. 엘사님 원하께 주어 동사 나왔죠.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세 번째 자 이거는 우리가 시간이나 날짜는 해석하지 않는데요. 비인칭 주어라고 해서 시간이나 날짜 거리 이런 건 해석 안합니다. 어두워 자 주어 동사 있으니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 어두워 추워졌습니다. 뭘까 어두워 짐에 따라서 추워졌습니다. 뭐뭐함에 따라서 네 번째 예문입니다. 만들어라 이 형태를 만들어라 엘사님의 주어 동사 나왔죠. 이 디드는 만들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이드를 쓴 건데요. 이 양식을 만들어라 탐이 만든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 뭐야? 처럼으로 해석해야지 맞는 해석이에요. 뭐냐면 엘사님은요. 철저하게 뒤에 풍사에 따라 뜻이 안정이 되거든요. 다시요. 주어 동사가 나오면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에즈 다음에 명사 대명사만 있고 동사는 절대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제목을 외라는 게 아니에요. 에즈 다음에 명사 대명사 나오고 동사가 안 나올 때 에즈를 우리가 전치사의 에즈라고 하는데 그 제목을 외라는 게 아니라 에즈 다음에 명사는 있는 거야. 대명사나 동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뜻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전치사의 에즈는요. 무조건 로서 아니면 처럼으로만 해석해요. 두 개 중에 하나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장. 그들은 전부 다 옷을 입었습니다. 에즈 다음에 왕관이라는 명사만 있지. 동사 없지. 그럼 이건 처럼 아니면 무조건 로서입니다. 모두 옷을 입었대. 광대 아 미안해. 이거 왕관이라고 했구나. 광대 광대 처럼이라고 쓰게 되어있어요. 자 밑에 외문 요즘에 래프팅이라고 하는 게 자 이거 인기있게 되고 있는 거야. 에즈 폼 참고로 뒤에 오브 레크레이션 수식어구에 불과해 에즈 다음에 명사는 있는데 동사가 없어요. 그럼 로서 아니면 처럼이에요. 전치사의 에즈 디지 두 개니까. 그러면 요즘엔 래프팅이 인기있게 되고 있대요. 레크레이션의 형태로 썹니다. 뜻이 딱딱 정해져요. 에즈 뒤에 품사에 따라서. 자 제가 뒤로 넘기겠습니다. 이제 진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수능 범위에 에즈는 뜻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리하고 외우면 곧바로 채화만 하시면 돼요. 물어볼게요. 에즈함의 주동산하면 때 때문에 따라처럼 에즈함의 명사만 있으면 로서 아니면 처럼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 예문을 공부하기 전에는 잘 해석을 못했어요. 한번 봐보실래요? 예문?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게 쉬워져요. 세 번째 제목을 외울 편은 없는데요. 에즈 다음에 불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야. 요거는 조금 설명드릴게. 불완전하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에즈 뒤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에즈 뒤에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을 한다든지 그럼 뒤에가 불완전한 거야.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 있는데 목적어가 없어서 해석이 안 된다든지 또는 에즈 뒤에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이 시작하는 거야. 이걸 불완전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제목은 안 외우셔도 돼요. 이런 에즈를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제목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에즈 다음에 뭔가 빠져 있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죽을 때까지 뜻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처럼으로 해석합니다. 예외 없이. 처럼 뜻이 밖에 뜻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에즈 다음에 뭔가 빠져 있으면 처럼으로 해석하는구나. 그러면 요 예문 그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에즈 다음에 혹시 뭐가 안 보이지? 주어가 안 보이지? 보자마자 처럼이에요. 그냥. 그의 친구 대부분인 것처럼. 그 다음 예문이에요. H 아니스란 단어의 아니세스의 H는 살런트가 무금이야. 발음하지 않는 거. 무금입니다. 얘들아. 에즈 다음에 혹시 주어 동사 보이니? 주어 동사 안 보이지? 고민하지만 무조건 처럼입니다. 아월 안에서 처럼. 자 뭐냐면 에즈는요. 그냥 감으로 찍는 게 아니에요. 에즈 뒤에 품사가 뜻을 정해줘요. 거기에 맞게끔 확률을 줄이고 체화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또 현실적인 방안 얘기할게요. 원래는 제가 4번 아까 설명한 거에다 하나 추가할게요. 원래 에즈 주어 동사가 나오면 때 때문에 따라처럼의 4분의 1인 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맞는데 한 번만 고민해볼게요. 우리가 원어민이라고 해볼게요. 미국인 영국인들끼리 서로 대화를 할 때 에즈 아이만 얘기했어. 에즈 아 아직 얘기 안 한 거야. 에즈 아이를 딱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을 알아들을까요? 절대 못 알아들었죠. 에즈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EBS 해설지처럼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좀 달라진 거 얘기할게요. 문장 중간에 에즈 주어 동사는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그냥 쌈박한 팁 하나 드릴게요. 에즈 주어 동사 주어 동사로 나올 때는요. 무지하게 간단해요. 해석을 하지 마세요. 문장을 두 개로 해석하면 서로 이해합니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둘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즈 주어 동사로 시작할 때야 원어민들도요. 에즈만 말하자마자 이해한 게 아니거든요. 단지 문장 두 개인데 영어적 접근해서 한 문장인 주어 동사 한 문 쓰니 그냥 무슨 접설 붙였다 이런 개념이야. 알 필요 없고 에즈 주어 동사면 에즈를 해석 안 하시면 돼요. 볼게요. 에즈 다음에 원화하니 주어 동사지. 해석을 전 안 하겠습니다. 문장을 두 개로 쪼개서 해석하세요. 문장 두 개로 보시면 게임 끝입니다. 볼게요. 그 식물들은 자라고 무성해집니다. 식물이 자라서 무성해졌어. 증가된 그늘이 제약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바른 유형 식물의 다른 유형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물이 자라서 무성해졌어요. 그늘이 다른 종류의 식물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EBS 해설지에 나오는 내용처럼 얘를 때문에 라고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아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면 문장을 두 개로 쪼개서 해석하는구나. 그 다음 맨 마지막 문장 이건 필수 관용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에즈 주어 비동사가요 통째로 있는 그대로의 뜻이에요. I love you as you are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딱 정리하면 끝난 거야. 여러분들 지금 20분 안 걸렸습니다. 저랑 지금 수능 범위 에즈를 정리를 다 해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암기 암기한 다음에 뭐 하면 돼? 적용하면 되겠지. 2019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장 제가 한 4개 5개만 할게요. 아까 언급했는데 2019학년도 수능에서만 정확하게 45번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난이도 있는 글 몇 개만 해볼게요. 제가 일부러 에즈에만 표시를 좀 해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자 이제 정리했으면 이제 해석이 될 거예요. 볼게요. 자 물론 앞에서도 읽겠지만 에즈 뒤에 문화학계 무지를 정제하는 거 정제하기 정제하는 거 이거 명사만 있습니다. 동사가 없어요. 그럼 고민도 하지 마시고 이건 처럼이나 로서예요. 2분의 1입니다. 가볼게요. 비록 난 아니야 분명한 목표는 아닐지라도 최고의 과학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무지를 정제 처럼이니 로서니 로서겠지 무지를 정제하는 거 무지를 없애는 거로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 에즈 다음에 명사만 있으면 로서구나 처럼 아니면 로서 둘째 요 질문은 오케이 제 교재 안에도 있는 질문이고요 에즈 다음에 주어동사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에즈 주어동사는 때 때문에 따라 처럼인 건 맞지만 아까 제가 썼던 예문 기억나세요? 에즈 주어 비동사의 관용구라는 게 있어요 I love you as you are 있는 그대로 자 끝난 것 같은데요 있는 그대로 볼게요 그래서 화가 그 세기의 화가는 put more focus on 보다 집중을 했대요 강조를 했대요 표현을 해 자연과 사람과 도시 표현을 강조합니다 에즈 주어 비동사 있는 그대로 현실에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 다음 자 볼게요 얘는 어려운 거 인정 왜 어렵냐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입니다 그럼 뜻이 네 개예요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 중에 맞는 걸 남기시면 돼요 볼게요 while 어플로트가 떠있다 이 뜻입니다 떠있는 동안에 레인더는 레인디어는 술록이야 레인디어 술록은 독특하게 되게 취약하대요 떠있는 동안엔 취약하대요 콤마 i인지 뭐뭐 하면서입니다 움직이면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자 참고로 위드 다음에 명사에 pp는 명사가 뭐뭐 된 채라고 시작하는데 오늘 제 설명의 포인트는 제가 부대 상황이 아니라 에즈기 때문에 대충 해석해드릴게요 엔틸러가 뿔인데요 뿔이 높이 치켜지게 된 채 천천히 움직이면서 취약합니다 자 이제 떼 때문에 따라서처럼 술록이 에를 쓴데 고생한데 유지하려고 자기 코를 물 위로 유지하려고 에 에 에 에 에 쓸 때 X세모 가능합니다 때문에 좀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가능합니다 자 에를 쓸 때 에를 쓰며 따라서 참고로 이 지문 수능 공식 EBS 해설지는 따라서라고 넣은 것 뿐이에요 때라고 해서 걔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참고로 따라서라고 해설했고요 EBS 해설지는 이 수능 해설지는 다음 장볼게요 저는요 이거 보자마자 이건 알겠어요 수능 33번에 에즈 다음에요 자 보시면 알 거예요 아 얘는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이구나 고민 고민하지마 너무 옛날 노래지 야 에즈다이 뭐라 하니 주어가 없지 어 주어 없대 불완전한 문장 고민도 하지마 100%의 건 철원밖에 뜻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처럼이에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러면 결국에 그들은 그것들은 나중에 나중에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야 나중에 버려질 수 있는 거야 아직 에즈에서 안 할게 수요 현재 현재 사회의 수요가 변할 때 버려질 수 있다 됩니다 현재 사회의 수요가 변하기 때문에 버려질지도 모른다 가능합니다 현재 사회의 수요가 변함에 따라 버려질 수도 있다 가능합니다 따라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셋 중에 뭘 해석해도 맞게 해석하신 거예요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심지어 처럼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자 이전 동유럽에서 그러니까 얘는 보지도 않고 그냥 처럼인 건 안다는 얘기야 에즈 다음에 불완전하니까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이제 요거는 그만 맞출 거라고 믿어요 문장이 뭘로 시작해요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어떤다고요 문장을 두 개로 쪼개서 해석하면 게임 끝입니다 자 볼게요 타이밍 투입과 산출의 타이밍이 변한다 크게 디펜딩 온 뭐에 따라 유형 에너지 유형에 따라 변한다 에너지 유형에 따라서 자 투입과 산출의 타이밍이 변한대 한 문장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대여러지 있다 강한 사례가 있다 어느 사례 시간을 통합한대요 자 뭐 할 때 평가할 때 에너지 대안을 평가할 때 시간을 통합하는 그런 강한 사례가 있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에즈를 지금 설명을 좀 드린 건데요 학생들이 워낙 어려워해서 근데 에즈 해석이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정리 구문은요 문장 해석은요 모든 게 똑같습니다 정리하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하고 정리하면 끝난 겁니다 이제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시간 진짜 많이 남았어요 수능까지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 남아있고요 해석을 잡는 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려요 물론 단어 수거는 계속 외우는 건 맞지만 문장 구조를 보고 해석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꼭 해석 잡고 원하는 수능 결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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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